이제 소금통 밀러 가자. 소금통이요? 여기 놔두고. 어떤 걸 올려야 하는데요? 저 소금이 어저께 담으놓은 놈이냐고 갖다 올려야지. 저걸 다요. 다 올려야지 그럼 하나만 올리려고? 이게 뭐 기타야? 이게 뭐야? 어마어마어마. 빨리 써, 몇 개요? 한 20개 밖에 안 된다. 허리 운동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? 아 진짜 이거 허리 이거 큰일 나겠는데 오늘 이거? 잠깐만 좀 이거 풀고 어떻게 좀. 아껴도 안 좋고 이거 오늘 좀. 뭔지거리요? 뭔지거리요? 밀고 나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끝나버려. 무슨 짓거리니? 한 번 밀고 봐봐. 유행어 되겠어요? 뭔지거리에요? 뭔지거리에요. 딱 잡고. 자 갑니다 올라갑니다. 여기서 달려야겠네요? 여기서부터 달려가야지. 장화가 미끄러져서 이거 큰일 나겠는데. 안 미끄러워. 운동화 신고 해야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? 아 괜찮아요 안 미끄러져요. 저 올라가다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? 딱 잡어 그냥. 저 고급 인력이에요 아버님. 아까라 못 알아가지고 좀 그럴게. 뭔지거리요. 뭔지거리요. 이거 무게가 엄청 나는데 이거? 무게가 엄청나지? 가 않아 올리면 안돼요. 쭉 밀어. 쭉 밀어야 돼요? 어. 좀 밀어. 우리 좀. 쩸쩡. 오케이, 되었어. 어우. 저는 소금이 저렇게 힘든 여러 가지 과정을 도대체 나오는 줄 몰랐어요. 진짜 몰랐습니다. 저거 아버님이 평소에는 사위 없이 하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눈 같다. 이거 예쁘긴 한데. 우리가 소금을 저렇게 어렵게 작업을 해서 먹는구나. 또 밀고 와요? 또 밀고 와. 이러면 빼야 되잖아요. 아니, 어떻게 이거 저걸 다 올려요. 아니, 네 체력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. 이제 한 칸 한 거예요? 네. 이제 여기서 이제. 이걸 이쪽으로 돌리고. 이렇게 돌려서. 오. 아니, 뭔가 이게 시설은 되어 있는데 다 수동으로 하네, 그런데? 그렇죠. 이게 쉬운 게 아니야, 쉬운 게 아니야, 이게. 어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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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런 거면 김원회 씨가 진짜 대차기하는 거. 어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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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씩 바꿔서 하시면 안 됩니까, 아버님? 뭐? 저 빗자루지를 제가 한 번씩 하고 아버님이 한 번씩 밀고. 아니 힘든 일 도와준다고 한 놈이. 저 뭐다 그 시기여서. 아니 그게 아니고 아버님이 한 번씩 밀고 제가 한 번 밀고. 그냥 그러자마자 얼른 가거라. 하지 말고. 겁만 주시고. 돌직구야. 이걸 언제 언제 이렇게 당해요.